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아니면 100년 동안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자동차 산업을 바라봐 왔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무엇이냐? 제조 비즈니스죠. 차를 한 대 판다. 그러면 차값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적인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제조하여 그걸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당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당이익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뒤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FSD라는 걸 팔고 있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지만 FSD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거 저희가 지금 살려면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당이익의 관점에서 차를 한 대 열심히 제조해서 팔고 끝나는 그래서 150만 원 뚝 떨어지고 끝나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넘어서 거기에 시작 전부터 그 차의 수명이 다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비자의 지불을 달성시키는 서비스 영역이 덧셈 되는 거고요. 그 시장을 저희는 서비스 그리고 기존의 시장을 제조라고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왼쪽 막대 그래프 두 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애널리스트로서 데뷔한 해가 13년 1월이었습니다. 13년 이후부터 한번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에 저희가 손꼽히는 주요 자동차 업체 22개의 합산 순이익을 연도별로 정리한 겁니다. 변화가 거의 없죠.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이들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주식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구매를 한다는 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셨을 때 그 매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숙 정체된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차를 다 이제 사고 있는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어떠한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라는 게 발현될 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 가치에 반영할 미래의 가시성이 부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막대 차트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순이익과 시가총액이 정체되어 있다. 고로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은 PER이죠. PER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자동차 산업의 평균 멀티플이 한 8, 9배 PER에 거래가 되어오거든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밸류에이션도 정체에 멈춰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 합산 순이익이 130조인데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 합산 시가총액이 1200조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 누가 점유율을 더 가져가는지 땅 따먹기 게임을 얼마나 더 잘하는지 이번에는 소나타가 잘 나와서 펠리세이드가 잘 나와서 현대차가 땅 따먹기를 더할 시간인지 땅 따먹기에서 땅을 잃어버릴 시간인지만 분석하면 되고요. 그 점유율 환경 안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점유율과 비슷한 이익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죠. 판매 점유율과 비슷한 이익 점유율 그거를 분석하면 밸류에이션은 거의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익만 추정하면 그냥 얘가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좀 지나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이런 콜만 하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연간 2500조 원 매출에 약 130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던 제조의 시장을 넘어서 처음 말씀드린 대당 이익의 확장 차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FSD 그것도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차가 하나의 쇼핑 플랫폼, 배달 수단, 운송 수단 그런 것들로 이전된다면 굉장히 많은 무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 서비스로에서의 시장이 제가 아까 봤던 논문에서 평균적으로 연 매출 7천조 연간 이익 2, 3천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거죠. 저는 차를 많이 팔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라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아 땅 따먹기를 더 하겠구나 가 아니라 아 디바이스를 더 많이 깔고 있구나 그러면 그 더 많이 깐 디바이스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수 있구나로 생각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전환이 적용될 수 있는 회사는 준비가 된 생존할 수 있는 회사만 적용이 되겠습니다.